2탄입니다.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지금 위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상해요 짜잔 여기까지 갔습니다 더 재미있겠다 내려가죠? 여러분들 아니 아직 안 내려가요 완전 꼭대기입니다 완전 꼭대기 여기서 흔들흔들거리면 안돼요 여러분들 이제 완전 꼭대기에요 여러분들 완전 꼭대기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가 보면 내려줄거 같아요 오 진짜 위다 오 진짜 위야 여러분들 저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왜 치세요 여러분들 진짜 위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위에 정중앙에 왔습니다 정중앙에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엄마 보세요 야 여러분들 엄마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오 더 올라간다 쭉쭉 올라가라 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쭉쭉 올라가 여러분들 이제 내려갑니다 쭉쭉 올라가 여러분들 근데 이거 원래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가 무서워해요 오 진짜 코치다 여러분들 오 진짜 코치다 여러분들 내려가냐 아니 안내려가요 아직 여기 가만히 있어요 짜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유리 뚫어있는데 안내려가요? 안내려가요 어 어 위로 간다 어 아래로 간다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쭉쭉 여러분들 쭉 내려가고 꺼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만 안녕 안녕